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 명예대회장 안기문입니다. 각 국가의 전통무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무애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유엔의 기본이념인 인류평화에도 기여하는 의미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무애경기대회인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대회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 대회장 조종원입니다. 저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통무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시대를 넘어 이어져오는 각 나라의 전통무애를 세계 최고기량의 선수들이 겨루는 종합무애경기대회입니다. 세계인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무애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무애경기대회인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인이 무예로 하나 되는 세계무애의 조화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이 2019년 8월 30일부터 8일간 대한민국 중심 5일 충주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100개국 21개 종목 4천여 명의 최고기량의 선수들이 펼치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 다양한 문화 행사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 2019 충주세계무애마스터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